마법이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마법이라는 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유리병 안에 큐브가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들어갔어요? 사실 이게. 특수 제작을 한 거지. 특수 제작을 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유리 공예를 아시는 분들은. 아, 그럼 이걸 훅 불기 전에 넣어서 하냐? 그렇겠지. 그런데 온도 때문에 큐브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네, 온도 때문에. 그게 어떻게 들어갔을까? 우선 한 번씩 쭉 보시고요. 쭉 보시고. 이거를 카메라에 조금 보일 수 있게 이렇게.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큐브를 드릴 거예요. 한 분씩 한 분씩 제가 지목하는 분을 섞으시면 되는데. 보통 우리 아버님들이 의심이 제일 많거든요. 이렇게 팔짝 뛰면서. 내가 한번 해봐 이러면서. 우리 아버님들 한번 맡겨서. 큐브를 천천히 섞어주세요. 원하는 대로 천천히 섞어주시면 돼요. 복잡하게 섞어보세요. 그렇죠. 천천히. 응.